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만 18세 이상 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학생 5,025명이 유권자로서 권리를 얻었습니다. 총선이 코앞이기 때문에 강원도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개학과 함께 학생들에게 선거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총선 이전에 실시하는 교육들은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 위주의 안내 교육들이 좀 추가될 것 같고요. 또 오는 23일까지 도내 116개 고등학교의 학측을 조사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조항은 개정할 예정입니다. 제도는 차차 자리를 잡겠지만 기성세대가 교복 입은 투표권자를 동료 시민으로 존중하는 것이 더 큰 숙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생은 미성숙하다는 전제가 있다 보니 교육받아야 한다는 의무만 강조할 뿐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력도 조직된 힘도 없어 나이 어린 유권자는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학생과 관련된 정책 위반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힘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본 경험들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요. 만나준다라는 시혜적 차원이었어서 그러한 것에서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피선거권도 좀 더 연령이 낮아져서... 북유럽 등에서 젊은 정치인이 나라를 이끄는 데는 어려서부터 가진 권리를 확실하게 행사하게 만드는 시민사회의 뒷받침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설 차례상 비용이 작년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소비자 시민 모임이 지난 15일 전통시장 3곳과 할인마트 16곳에 설 성수품 33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22만 6천 원으로 작년에 기록한 21만 4천 원보다 5.5%가량이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태풍과 호우로 생산량이 줄어든 무와 배추, 대추 등이 가격이 올랐고 곡감이나 단간 등은 하락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올해 3,341명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번 정규직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700여 명, 20%가량 늘어난 것으로 많게는 건강보험공단이 1,015명을, 보은복지의료공단은 76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고절 정규직도 124명을 선발해 지난해보다 12명 더 많이 선발하게 됩니다. 한편 석탄공사는 정규직 2명을 뽑아 채용 규모가 현저하게 작았고 광물자원공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1명도 뽑지 않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선거구에 한상렬 대학 교수와 김은희 씨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 교수는 자유한국당, 김 예비 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송으로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 원경환 전 서울경찰청장과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 한국당의 박선규 전 영월군수와 김현식 전 태백시의장 등 현재 해당 선거구 예비 후보는 6명입니다. 2018년 살 쌀 변동직불금으로 45억 9천만 원이 도내 농가에 지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살 쌀 변동직불금 수준이 결정되면서 도내 2만 7천 헥타를 경작하는 농업인 2만 6천 4백여 명에게 총 45억 9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변동직불금은 정부에서 정한 쌀 목표가격에 대비해 산지 평균 쌀값이 낮은 경우 차액의 85%를 보존해주는 제도입니다. 한편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2월 중에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